여자만? 여자만 이런 방이 아직도 있네 들어가볼까?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몇살이세요? 저 25살이요 어 아 그래요? 그쪽은요? 저희 10살 오빠네 네 흠 뭐하고싶어? 음 오빠는요? 음 오빠는 다 다 좋아 이름이 뭐예요? 준혁이 준혁이? 준혁오빠 네 부끄러워 부끄러워 네 너는? 저는 민진이요 민진이 이름 이분은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끄러워 하고싶어 응? 하고싶어 하고싶다고? 나도 어디서 할까요? 어디서 할까요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부끄러워 오빠 거 응 자 오빠 뭐 입었어? 응? 뭐 입었어? 바지 바지? 바지? 바지 안돼 하핳 시발 오빠 꺼? 오빠 꺼? 어떻게 보여줄건데? 라인 라인? 커? 얼마나 큰데? 정말 커 몇 cm인데? 아 차가워 음... 7cm 몇 센치인데? 어? 아니 몇 센치야? 15 15? 큰거야? 어 엄청 큰거야? 큰거야 당장 만나자 당장 오빠 당장 만나자 개 아니 몰랐잖아 몰랐으니까 라인 아이디까지 이렇게 주지 줄라 그러지 당장 만나자 오빠 하하하하 병신새끼 하하하하 아 마으 아 고맙다 웃음 아 새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